이렇게 대절을 달려가서 그대를 사랑했지만 차가운 인열대의 계절은 너무나 반주하니 이렇게 대절을 달려가서 그대를 믿고 다져본 그대의 모습이 잊혀질 않니 그대를 아시겠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지워야 하면 우리는 비결에 있니 청춘은 여인이었고 생활을 기뻐하는데 한 번간이 살아 돌아올지 않니 이렇게 대절을 달려가서 그대를 보냈지만 다져본 그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대는 아시겠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이 여인이었고 우리는 중앙우개의 여인 그대의 여인이었고 다시한뒈 그대의 여인이에요 그대의 여인이었고